자쿠 지금 몇 살이야 애주? 여섯 살? 여섯 살이잖아 애주가 애기였을 때 모습이 궁금하지 않아? 궁금해 애주 애기 때 모습을 야 놀이터에서 그거 봤다? 뭐 봤는데? 아빠가 보내준 거 아 그랬어? 그래서 그거 아빠가 보내준 거 조금 길게 만든 게 있어 진짜 아기 때 영상 그러면 우리 한 번 봐볼까? 눌러주세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조그마해 그거 애주야, 우리 응 저도, 저는 얼굴이 큰데요 아기... 아기... 으흐흫 으흐흐흫 으흐흐흑 엄마 원숭이 진짜 너무 가얀스러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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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주야 그 개인 쟤 쟤 왜그래 아 아 진짜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이것만 보여? 남자 집사2장 어때? 남자 집사2장 어때? 남자 집사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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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신맨에서 다시 만나요 특별히 야옹을 따라가고 Agu's沒有성인 이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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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지 자야 되는데 자야 돼 12시 다 돼가는데 자야지 자야지 자자 자야 자야 이숙스러워 지구 앙 지구 앙 fundo 절 다시 지구 앙 음악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주가 완전 안남이기 때, 지금 영상을 봤잖아, 느낌이 어때? 재미있어, 깜찍해. 예주가 깜찍해? 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